안녕하세요. 오이 원 오브의 올보 규빈입니다. 어제 저희가 울었잖아요. 그래서 약간 눈이 부은 것 같아요. 조맨스가 된 것 같아요. 근데 제가 부었을 때 어떻게 하는지 몰라서 아무 조치를 못 취하고 있는데 혹시나 눈이 부었을 때 어떻게 빨리 풀리는지 아시는 분들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. 여러분도 많은 댓글과 저는 7. 저희 잘 할 수 있겠죠? 1, 2, 3 1, 2, 3 1, 2, 3 화이팅! 감사합니다. 1, 2, 3 1, 2, 3 2, 3 2, 3 2, 3 저도 되게 재밌게 하고 왔어요. 처음으로 팬분들과 만나 뵙는데 처음에 엄청 떨렸는데 팬분들이 응원해주시니까 안정이 되더라고요. 팬분들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아 잘났다. 땀도 안 했대. 이제 흘리고 있어요. 다 뜯는 완전.. 다 뜯었던데. 아 좋아. 1, 2, 3 1, 2, 3 아 웃겨 훨씬 낫다. 왼쪽에서 일이잖아. 그쪽에 우리 팬분들이 있었거든요. 고생했어요 여러분. 고생했어요. 고생했어요. 고생했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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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끝났습니다. 생방송이었죠. 감사합니다. 긴장을 솔직히 저는 약간 했어요. 저는 무대 올라가기 전까지 안 했거든요. 그래서 딱 가는데 이거 하는데 약간 내 손이 난 안 떴다고 생각했는데 진짜요? 어 뭐야 이거 왜 이러니?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하세요. 모니터링 안 해보세요. 아 저 너무 떨리더라고요. 처음부터 약간 이런 팬분들이 있는 곳에서 처음 해봤어요. 그래서 너무 많은 분들이 나를 본다는 느낌의 약간 뭔가 벌거벗은 느낌. 근데 잘했어요. 영상 봤잖아요. 약간 모니터링 안 했어요? 이제 앞으로 이런 멋진 모습 많이 보여드릴 텐데 앞으로 저희 힘차게 달려나가서 꼭 정상에 쓰겠습니다. 화이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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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말씀해주세요. 카메라 촬영이 너무 어려웠습니다. 저희들 다들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앞으로 좋은 모습 많이 보여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자 지금까지 올리오 노브였습니다. 둘 넷 감사합니다!